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처녀무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뱀띠분들 3월달 운세를 준비해 봤습니다. 2001년생, 올해 계명년에는 23살이죠. 신사생분들. 신사생분들 같은 경우 3월달이면 뭔가 이제 분주해지고 바쁜 삶 속에서 내가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됩니다. 여태껏 노력에 대한 결과가 없었고 내가 열심히 달려오긴 했는데 남들보다 지쳐진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는 내가 어떠한 노력에 대한 결실이 온다. 꽃이 항상 몽우리만 줬다가 피지를 못했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눈앞에 다 보여지는 현실인데 내 노력의 대가가 인정을 못 받았었단 말이야. 하지만 3월달에는 천인간 만인간들이 내 능력을 알아봐주고 박수를 쳐줄 일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거의 다 왔어.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버리세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누군들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월달에는 한시름 내려놓으시고 내가 더 내 자신에게 더 사랑해주고 더 박수 쳐주고 나부터 나 자신을 알아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동안 고생했다. 너가 드디어 이제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진짜로 걱정해주고 또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와서 어깨를 도닥도닥 해주는 그런 이제 나의 지원군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여태껏 몇 년 세월 동안 학창시설 대학생활 하시면서 또 노력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사회생활 먼저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3월달 개면연 시작하면서 몇 달 안 됐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 신사생 여러분들께는 개면연 한 해가 또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라톤 할 때 그 이제 결승점에 딱 도달하기 그 직전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생각만 해도 뭔가 설레고 뿌듯하고 그런 마음이 앞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설레이면서도 내가 2등 할까봐 불안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불안함과 초조함은 본인의 몫이지만 그 마음을 버리셔야 기쁨을 그만큼 더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89년생 35살 기사생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 3월달에는 인간 9설 12수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알고 있던 사람 이제 지인이죠. 내 측근 아니면 가족까지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별일 아닌 거에도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고 서운한 마음이 앞을 쓰고 부부지간에도 아 여태껏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했다는 이유로 아 너는 이래서 안 돼 그냥 다 원망을 막 듣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 운을 먼저 알고 있으면 서로 간에 더 조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실 때에도 생각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씀을 하시면 큰일이 벌어질 것도 요만한데서 해결 방안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된다고 해서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상대방 질타를 하시면 그게 오히려 나한테 큰 화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사생분들은 3월 달에 내가 잘못을 안 해도 그냥 원통하고 분함의 극치를 달리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마음을 비우고 계셔야 돼. 상식적으로 어깨에다가 돌멩이 짊어지고 뛰는 사람이랑 그냥 화가분하게 아무것도 안 달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랑은 서로 조건적인 게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신들은, 본인들은 당연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힘들게 열심히 걷고 있다가 누가 구조에 손을 딱 뻗쳤을 때 그 손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거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다가올 땐 그 사람의 진심만을 받아주시면 되고 너무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다 보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그런 시절이 또 될 수가 있으니 이제 마음을 비우시고 내 욕심보단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월 한 달도 굳이 시끄러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고 인간으로 배신당하거나 원통한 일 없이 무에 무덕한 그런 한 달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3월달 이 한 달이 본인이 참고 남을 배려하는 시절이 된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둘도 없는 그런 사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시어머니나 시자 들어가는 아니면 또 남자분들한테는 처가 식구가 될 수가 있겠죠. 평상시에 좀 앙숙처럼 지냈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3월달이 오히려 진짜 나한테 진심인 부분을 알게 되고 믿음을 주게 되고 또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모든 인간관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월달은 내가 내 욕심 버리고 다른 사람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사생 47살 1977년생이시죠. 문서의 이동변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작년 이민년을 따지자라고 하면 뱀띠분들도 좀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정사생 분들 몸으로 떼우든 돈으로 떼우든 문서에 관해서 골치를 썩고 계신 분들 자 이제 개면연이 넘어왔으니까 힘든 시절은 지나가고 꽃피는 춘삼월이 됐어. 3월달부터는 내가 답답한 관세가 있으면 그건 걷어내가고 금전으로 풀리든 문서로 해결이 되든 귀인이 발복이 되든 뭔가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 달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사생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확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 걸 계획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3월달에는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누구랑 같이 동업을 한다던가 저는 형제나 자매나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서 같이 시작을 할 건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명화당 처녀보살은 그냥 이럴 때는 혼자의 힘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우는 누구랑 같이 협력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내 운기까지 뺏기다 보면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단독으로 시작을 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근데 알바생이나 뭐 직원들은 당연히 채용을 해야 되겠죠. 동업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투자를 해서 시작을 한다. 그런 거에 의미를 두자면 동업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매매가 안 되거나 임대를 내놨는데 임대 관련 부분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 이것 또한 3월달에 들어서면서 정리정돈이 될 일이 있다고 하니 마음을 너무 쓰지 마시고 뭐든 사람은 다 때가 있고 시가 있습니다. 내가 암만 전전긍긍 해도 또 가격을 다운을 시켜도 안 될 때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될 때는 남들 다 가격 다운 시켜놔도 그냥 나는 제 가격 내놔도 나가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고 시가 됐으니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 이제 계약서 쓰실 일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전 명당을 옮기신다거나 있는 자리 헌문서 나가고 세문서 들어올 운도 있으니까 이사, 이동 다 포함이 되겠죠. 뭔가 이제 주변에 변화가 생긴다. 이동이 생긴다. 이건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동이 생기실 수가 있는 운입니다. 또한 인간의 이동 변동도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부부지간의 문제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간의 문제도 새로운 인연법이 생길 수도 있고 있던 사람과 이별을 할 수도 있는 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1965년생, 을사생, 59살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 3월달은 관제, 시비, 인간구설 약하게 들어오면 인간구설의 시비수에서 끝나겠지만 크게 가자면 관공서에 관한 부분, 관청에 관한 부분, 관제 이렇게 엮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선생님 군 관제라고 하면 무조건 다 법적에 관련된 일이 있어서 경찰서를 가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냥 쉽게 해서 남이랑 부딪혀도 구설, 시비의 관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타고 가시다가 신호 위반해가지고 걸리는 것도 관제입니다. 따지자고 보면. 왜? 벌금 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크게 벌어질 일도 소소하게 때우고 가시면 천만다행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관제에 관한 부분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네모난 방에 갇히는 운이다라고 하니까 사고 수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냐? 내가 몸수로 치는 운이 있어서 어디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냐? 이런 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생분들은 3월달 사고 수 조심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넘어져도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일단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과 충, 부딪히는 운도 있으니까 인간 구설의 시비수 이럴 때는 그냥 서로한테 싸움타스처럼 들이대지 마시고 양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참고만 살아야 되나요? 평소에도 참고 살아서 화병이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참는 게 곧 이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해서 여기 수껌댕이처럼 가슴 속이 시꺼맣게 탈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게 엄청난 또 파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월달은 한마디 말 속에 또 한마디 이 손짓 하나에도 어떤 큰 피해가 올 수가 있으니 내가 알아도 그냥 속아주고 내 그냥 넘어가는 그런 배려심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죠? 저 사람 오늘 내가 예를 들어 누구네 집 아빠가 어떤 여자랑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봤어. 굳이 그거 그 집 아줌마한테 얘기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 분란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싸움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기해 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듯 이제 똥이 무서워 피하는 거 아니고 더러워 피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요령껏 잘만 피해 가시면 무탈한 3월달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을사생분들 뭐 나쁜 얘기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또 좋은 것도 있겠죠. 이런 이제 인간의 구설의 시비수 뭐 몸수로 치누는 관제 이런 걸 피하고 나시면 또 나름 문서에 관한 부분은 정리정돈이 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권에 걱정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매매는 성사가 되거나 내 문서가 정리정돈이 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953년생 71살 개사생분들 자 71살 이분들 같은 경우 올해 개명년에는 대운도 들어와 있죠. 운이 들어왔는데 1, 2, 3월달이 됐는데도 왜 나는 아직 뭐가 풀리는 게 없어요. 선생님 저는 문서가 언제 팔릴 건가요? 뭐 이런 이제 등등의 문제가 있으실 텐데요. 근데 다만 이제 3월달이 딱 들면서 뭔가 내가 숨을 쉬어도 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있고 또 근심 걱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 하나가 해결되면 두 개가 해결이 되고 정차적으로 주위의 기운이 내가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아 이제 내 편이 되는구나 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감투를 쓰실 일이 있거나 명예를 얻으실 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서 아 이것 좀 해주세요. 아 이 일 이제 하실 분은 이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떠밀려서 등 떠밀려서 하실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예를 얻고 본인이 더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또 한 번의 꿈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개사생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명예욕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뭔가의 미련을 다 못 버리고 한 번쯤은 내가 다시 일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또 한 번의 하이팅을 외치시고 본인의 내면에 있는 그 재능을 마음껏 펼쳐내는 그런 이제 3월달부터의 시작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재능을 여러 사람들께 마음껏 뽐내시도록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암만 좋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써먹을 데가 없으면 무영지물이요.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이 좋은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개묘년이 쭉 이제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여러분들께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내 스스로도 나한테 아 너 참 기특하다 이 나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개묘년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단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좀 더 공선해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신다라고 하면 더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명예욕이 있으시다는 건 좀 뭐랄까 내가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견을 융화를 잘 안 시키실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명화당 천여보살이 이렇게 팁을 드리면 참고를 해서 잘만 써먹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개사생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빛이 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명화당 천여보살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2023년도 개묘년 3월달 뱀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바라는 소원들 이뤄지시길 바라겠고 또한 무탈하고 무애무덕한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 없이 그리고 또 탈 없이 하루하루 희망찬 그런 나날을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